파트 07 2d 그래픽 제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d 그래픽 제작에는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2d 그래픽 제작 두번째 2d 이미지 합성 보정 세번째 타이포그래픽 이렇게 3가지 내용인데 시각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래픽 제작이 2d 그래픽이다 보니까 이번 자극증 과정에서 2d 그래픽에 관련된 부분이 별도 섹션으로 정해져 있구요 ncs 기반에서는 이 부분에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요 편집적인 부분 편집 디자인의 타이포그래피 부분이 좀 더 중점적으로 들어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공부하실 때 우리 지난 교과 중에서 파트 공사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교과가 있었죠 이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교과가 이렇게 딱 명명해서 이번 2025년부터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지금 하고 있는 2d 그래픽하고 같이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기초적인 지식은 이 파트 공사 컴퓨터 그래픽 부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공부하기 전에 한번 더 요 파트 한번 더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디자인과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부분 컴퓨터 응용 디자인이나 기본적인 알고 있어야 되는 기초 지식들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짚고 넘어 오신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2d 그래픽 제작을 공부하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에요 이 파트 2025년도 변경된 문제 출제 기준에 대해서 새롭게 개설된 파트입니다 2d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부터 합성 보정 그래서 이 합성 보정을 하기 위해서 포토샵 일러스트에 관련된 문제도 같이 출제될 예정이에요 혹시 이 2가지 툴을 다뤄보신 분들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구요 아직 공부를 좀 안 했다 실기 공부를 아직 안 하셨다 하신 분들은 먼저 이론으로 좀 익히신 다음에 실기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이론도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이포그래피에 관련된 부분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d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 제작과 편집에 관련된 부분이 첫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챕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d 그래픽 제작 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2d 그래픽 2d 그래픽이 무엇인가 부터 살펴봐야겠죠 우리 그래픽이 2d 그래픽 얘기 나온거 보니까 2d 그래픽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3d 그래픽 이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4d 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2d 라는 것은 평면 디자인을 얘기하죠 우리 평면 디자인 일반적으로 우리 시각 디자인이 대부분 다 2d 관련된 부분이에요 평면 작업인데 평면이 아닌게 좀 있죠 뭐냐면은 패키지 패키지 디자인이 3d 에 해당이 되구요 이에 pop 같은 경우도 일부분은 3d 에 해당이 되는데 어차피 패키지나 pop도 컴퓨터 사용에서 작업할때는 평면 상태 2d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게 됩니다 2d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 수업시간에 다뤄지게 되는거에요 자 2d 그래픽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그래픽이 현대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뛰어난 분야다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당연하죠 그림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이런 작품들은 컴퓨터 그래픽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데 기반하고 있다 우리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통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d 그래픽은 x축 y축 x축과 y축 2d 에서는 x축과 y축만 있습니다 만약에 z축까지 이어진다면 뭘까 얘는 3d 에요 혹시 2d 그래픽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z에 대한 언급이 있다 얘는 3d 개념이다 2d 는 x축과 y축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2d 컴퓨터 그래픽은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평면 공간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구현된 디지털 이미지 또는 이를 구현하는 기술과 제작광정을 통틀어서 의미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평면 이미지를 다루고 요 편집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캐릭터 제인 일러스트 아이콘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한 자격증 자체가 시각 디자인의 어떤 하나의 부분으로 자격증을 따는 카테고리를 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다 2d 그래픽에서 하고 있는 시각 디자이너들이 하는 작업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시험 문제에서도 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2d 그래픽으로 활용할 수 없는 매체는 이런 것들 분야가 아닌 것은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조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디자인 기초 부분에서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아 시각 디자인에서 하는 게 무엇인가 편집 디자인 웹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일러스트 아이콘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또 NCS 교과에서 되게 많이 다루고 있는게 CI, BI에 대한 부분 그리고 편집 디자인도 좀 더 세분하게 나눈다면 리플렛 디자인 카달로그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광고 디자인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시각 디자인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2d 그래픽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시각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2d 그래픽 이미지 구성 요소 보도록 할게요 2d 이미지 구성 요소 자 대표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그리고 타이포그래픽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타이포그래픽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전달 내용이나 주제 상징적 통제적 해약적 설명적 장식적 표현할 때 효과적이고요 사진보다 사실감은 좀 덜해요 그렇지만 설명적이고 뭔가 음 이성적이어서 의미 전달에 좀 더 효과적이다 사실감은 좀 없지만 좀 더 설명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사람들한테 각인적인 효과 인상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요소들이 놓여져 있을 때 다른 것들보다 주목성이 높다는 것 친근함과 부드러운 느낌은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각인성이 오래 남는다는 거죠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진은 어때요 그와 반대로 사진하고 비교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사진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보여줄 때 아주 효과적이다 사실적, 이거는 가짜가 아니야 진짜 사실적으로 있는 팩트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뭐가 좋으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사실성, 현장성이 강해서 정보 전달에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 시각적인 효과가 높고 정보 전달력에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다 보니까 정보 전달력도 매우 높은 편이야 그래서 이 사진은 어떨 때 좋을까요? 이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때 특히 뭐 신문이나 포스터에서도 뭐가 사실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내세워야 되는 광고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는 사실적인 사진이 좋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감성적인 어느 부분을 빗대서 은유를 표현한다든가 이럴 때는 일러스트레이션이 훨씬 더 좋은 매체가 되겠죠 그래픽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또 타이포그래피나 본문 카피와 같이 메시지 전달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글자만으로 메시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진 또한 메시지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파이포그래피에 대해서 봐야겠죠 자,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는 뒷부분에 도돌로 챕터가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그냥 대략적인, 계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타이포그래피가 타이포, 광고, 포스터 우리가 잡지의 표지, 책 표지 이런 편집물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글자를 가지고서 하는 디자인을 얘기하는데 패키지나 CD 레이블 시각 디자인에서 글자가 빠진 디자인은 거의 없을 거예요 패턴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아닌 이상 그래서 이 글자가 우리가 읽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독성이에요 글자를 읽기 좋게끔 글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가독성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글자가 또 할 수 있는 게 단순히 글자 읽기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이다 보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과 함께 심미적 기능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정보 전달적인 레포트에 우리 글씨 써주고 보고서에 있는 글씨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아름다움, 창의적, 아니면 공포스러움 이런 것들, 귀여움 이런 거를 글자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까지도 타이포가 갖고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적인 기능 심미적인 기능이 이 타이포그래피에 있다 얘 1순위는 가독성이지만 이 가독성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는 이에게 아름답고 독창적인 인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서책 우리 어떤 폰트를 쓸 것인가 크기 크기 크고 작고에 따라서 우리 위계질서라는 게 생기죠 얘가 중요하고 얘는 좀 덜 중요해요 자 이렇게 시선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위계질서 크기에 의해서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위치, 색상 등 타이포그래피의 미적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함축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사용하는 요소이구요 이미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표현 방법을 정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자 이제 2D 그래픽 작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D 그래픽 작업에서는 픽셀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겠죠 우리 픽셀이라는 걸 가지고서 우리 비트맵 이미지를 구현하게 되는데 픽셀은 용어가 용어에 대한 정확한 뜻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 되게 많이 등장해요 픽셀 관련된 문제 자 픽셀은 컴퓨터 디스플레이 또는 컴퓨터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점 또 뭐라고 부른다? 화소라고도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처음 나왔을 때 광고 문구 중에 뭐가 있습니다 몇만 화석, 몇 백만 화석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픽셀이라는 용어가 사람들한테 많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소라는 용어로 이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얼마나 큰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화소를 빗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점들이 찍혀서 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화면, 컴퓨터 특히 이제 비트맵 이미지 레스터 이미지를 구현할 때 하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의 점 이거를 픽셀이라 부른다 컴퓨터 화면에 모든 이미지는 이런 픽셀이라는 작은 사각형의 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도 컴퓨터도 확대, 확대, 확대해 보면 모니터에 있는 것들 확대, 확대 나중에 사각형의 점들로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봐도 이것보다 더 많이 확대하면 더 많이 보이겠지만 이 여자 사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인쇄된 사진 같아 보이지만 얘를 확대, 확대, 확대 보거나 저해상도로 만들어서 보면 네모, 네모, 네모가 보일 거예요 이 네모 칸 보이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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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계단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이게 픽셀의 모양 때문에 이런 계단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픽셀 사각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픽셀이라고 부르는구나 픽셀은 비틈의 이미지, 컴퓨터 디스플레이 이것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다 비슷한 용어로 우리 화소라는 말로도 쓰인다 라는 거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상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상도 해상도 많이 중요하죠 해상도 해상도는 일정한 크기의 화면 또는 종이에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의 정밀도를 얘기합니다 정밀도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몇 개의 픽셀 또는 도트로 표현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화면에 1인치당 몇 개의 픽셀로 나타냈는지에 따라서 ppi 라는 용어를 쓰고요 인쇄해서 1인치당 몇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거를 따라서 dpi 라는 말 씁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 화면은 우리 모니터 화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니터 화면 1인치 1인치 가로 세로 1인치 1인치당 몇 개 만약에 가로 72개 세로 72개다 그러면 72ppi 가 되는 거예요 인쇄는 좀 더 더 입자가 정밀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1인치 1인치당 얘는 어떨까요 보통 300 정도를 놓고 씁니다 300 300 dpi 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인치당 300개의 점으로 이루어졌다 왜 점이라고 표기하냐면 인쇄를 보면 우리 망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인쇄 옛날에 실크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에서 뭐야 쩜쩜쩜쩜 아니면 집에서 프린트 뭐 칼라 프린트나 잉크제 프린트 이런 거에 보면은 점이 또또또또또또 찍힌 걸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돋보기나 이런 거 보셔도 좋고 자 인쇄할 때는 네모 칸으로 빡빡빡빡 채워진 게 아니라 그 점들이 찍혀지면서 인쇄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우리가 도트 라고 얘기하고 도트포인치 dpi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모니터 해상도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자 모니터 해상도는 한 화면에 픽셀이 몇 개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대개 가로의 픽셀 수 세로의 픽셀 수를 곱한 형태를 우리가 보통 모니터의 해상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니터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아마 1920, 1080 모니터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자 걔는 뭐냐 가로로 1920개 세로로 1080개의 픽셀이 지금 놓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많은 수직수평으로 이루어진 많은 점들이 있겠죠 모니터는 보통 72 dpi 이게 예전에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외웠던 그 단위인데요 최근에는 76 dpi 도 되게 많이 보여요 똑같은 뭐 13인치 모니터 기반으로 된 노트북인데 누구는 글자가 되게 더 정밀해 보이고 어떤 모니터는 너무 작은 글씨는 약간 뭉개져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모니터의 기본적인 해상도가 72 dpi 로 예전에는 이렇게 썼지만 요즘에 최근에 나온 거는 96 dpi 로 더 작은 글자도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 핸드폰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핸드폰도 최근에 핸드폰과 예전에 몇 년 전 3,4년 전에 집에서 굴러다니는 핸드폰이 있으면 비교해 보세요 예전에는 글자 크기와 요즘에 글자 크기 본문용 글자 크기 똑같이 확대 축소했었는데 최소로 줄였을 때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최소로 줄였을 때도 어느 정도 크기였는데 요즘에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만큼 정밀도가 더 높아진 거죠 화면을 구성하는 그 픽셀이라는 크기 자체가 훨씬 더 더 작아진 거예요 1인치, 2인치당 표현할 수 있는 크기도 더 많아졌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인쇄물에서는 보통 300 dpi를 많이 씁니다 인쇄물은 300을 씁니다 그리고 웹이나 영상 이런 작업할 때는 72를 씁니다 이거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두 개 모니터 기반 72 인쇄물 300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거는 머릿속에 딱 박아 두시고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d 그래픽 이미지 색상 모드 활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d 이미지 색상 활용에서는 크게 CMYK RGB 컬러 모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한 70-80% 알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외에도 컬러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CMYK 모드와 RGB 컬러 모드 이 두 가지 2d 그래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d 그래픽 이미지 색상 모드가 CMYK RGB 이미지를 구성하는 색상 체계를 일으키는 이르는 말로 크게는 CMYK RGB 모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 색상이 뭔지 알아야겠죠 CMYK는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블랙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색상을 모아서 안된다 원래는 우리 빛의 삼원색 이란 거 많이 들어 보셨죠 빛의 삼원색 색광의 삼원색 우리 우리는 CMY 치안 마젠타 옐로우 얘만 합치면 원래는 아 빛이 아니라 물감 비교해서 비교해서 물감의 삼원색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했을 거예요 빨간 물감 칠하고 노란 물감 뭐 파란 물감 이렇게 칠하면 가운데 뭐가 된다 검정이 된다 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상은 시안 마젠타 옐로우 시안은 약간 하늘빛이 도는 파란색이고요 마젠타는 자주빛에 가까운 빨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노랑도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랑보다 조금 더 밝은 노랑이에요 근데 얘네들 세 개를 합치면 분명히 검정이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검정은 인쇄할 때 명도차를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섞으면 약간 칙칙한 색이 나오지 블랙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검정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C, M, Y, K 가 된 겁니다 얘는 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삼원색 물감의 삼원색 가산혼합 감산혼합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르게 인쇄할 때는 블랙을 별도로 넣어서 사색으로 인쇄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감산혼합을 기본으로 하는 인쇄 매체의 색표시 모델과 자 얘는 감산혼합이에요 그리고 C, M, Y, K 는 감산혼합이다 점점점점 하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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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검정 재만 남았어요 검정이 됐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했어요 레드 그린 블루 자 누구예요 R, G, B R, G, B 레드 그린 블루 자 얘는 뭐예요 가산혼합 합치고 합치고 합쳐서 다 합쳤더니 얘 뭐가 돼요? 흰색이 되더라 빛의 혼합이야 우리 빛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이 R, G, B 혼합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니터 RGB 영화관 빛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고 있죠 RGB 핸드폰 RGB 빛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우리가 핸드폰에 있는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는 거의 다 빛이죠 그래서 RGB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RGB 기반으로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구현할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요거는 실제 실습을 해 봐야지 더 이해가 더 잘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될 거 아 빛에 의해서 구현되는 거 막 뭐 매체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구현되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와 매체는 RGB 모드구나 인쇄, 출력 포스터를 출력하거나 브로우셜 출력하거나 이럴 때는 CMYK 인쇄, 출력은 CMYK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MYK 모드와 RGB 모드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이 안에 어떤 색상들이 들어가는지 앞자마트 따서 외우다가 간혹 틀리는 경우 있어요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보면 블렛도 비고 블루도 비에요 그래서 간혹과도 학생 중에 CMYK RGB 이렇게 앞자마트 따서 외웠다가 간혹과 비슷한 용어 나와서 헷갈리는 경우 많습니다 또 시안이나 마젠타 같은 경우 우리가 익숙하게 듣지 않았던 단어들이라서 비슷한 스펠링을 써주면 헷갈려서 그걸 찍는 훈련생들이 있어요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정확하게 용어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RGB도 색상별로 RGB는 보통 우리 컴퓨터상에서 쓰는데 이것도 간혹 문제로 등장하더라구요 자 RGB의 색의 수치를 나타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모드다 그래서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RGB 모드로 맞춰져 있어요 포토샵에는 모든 기능들을 다 쓰려면 RGB 모드로 맞춰놓고 쓰시는게 좋습니다 또 색상별로 각각 0에서 255단계 256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256 256 256 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RGB의 256단계를 가지고서 이제 엑스코드도 연결되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모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네요 자 대충 지워볼게요 여기다 칠판에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거 이외에 컬러 모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YK RGB 2D 그래픽 2D 그래픽 하면 포토샵 일러스트가 대표적이에요 포토샵 일러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컬러 모드도 좀 알아두셨는데 대표적으로 두개의 소프트웨어가 모두 다 활용되고 있는게 HSB 모드에요 HSB 이거 뭐냐 Hue Saturation Brightness 우리 색의 삼속성 앞에 색상 공부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거에요 색의 삼속성은 뭐에요 색상 명도 채도잖아요 색상 채도 명도 이거에 따라서 컬러 모드를 설정하는거 그거를 HSB 모드라 그래요 포토샵에도 있구요 일러스트에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구요 또 LAB 모드가 있어요 자 LAB 같은 경우는 또 색채하고 또 연결이 또 많이 되는 모드인데 이거 CI9 앞에서 공부했던거 CIB 국제조명기구에서 조명기구 뭘까 빛 빛 빛 조명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기반으로써 만든 색상 모드가 LAB 모드입니다 그 이에 또 뭐가 있을까 그레이스케일도 있죠 그레이스케일은 그레이스케일 모드는 흑백 흰색 블랙 회색 그레이스케일 모드로 이미지 보여주면 흑백사진 같은거 또 듀오톤이라고 해서 두가지 색깔 또는 뭐 색깔 색깔 설정을 할 때마다 좀 달라지는데 듀오톤 두가지 색상으로 칼라 모드 맞춰가지고 이미지 표현하는거 또 인덱스드 칼라라고 있어요 인덱스드 칼라 모드 인덱스드 칼라 모드 인덱스드 칼라 모드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 256 칼라만 지원한다는거 그리고 8비트 이 칼라만 지원하구요 인덱스드 칼라 어쩔 때 많이 쓰냐면 GIF 이미지 만들거나 GIF가 256 칼라 이하로만 저장이 되니까 그런것들 색상을 내가 몇가지만 골라가지고 저장할 때 용량 같은것도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단순한 색채를 지원할 때 또는 뭐 인터넷스 기능 뭐 이런것들 활용해서 쓸 때도 활용을 하고 있구요 인덱스드 모드 그런것까지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MYK 모드 RGB 모드 HSB 모드 랩 인덱스드 모드 이 다섯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2D 그래픽 이미지 모드의 칼라모드 종류다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부터 좀 더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거에요